오마이갓! 빠린모! 짜란! 콘치즈 불닭볶음면! 스크츠! 풀라! 스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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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을 닫고 녹여줄게요 짜란! 고소했는데 오마이갓 면을 익혀줍니다 잘 익어갑니다 소스 진짜 맛있어 오케이! 다음!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콘치즈 불닭볶음면 일단 불닭볶음면 5개를 끓였고요 위에 콘치즈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이드로는 새우튀김 준비했고요 그리고 케찹, 머스타드, 깍두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요 제가 요즘 상큼한게 당겨가지고 파인애플 샤베트 후식으로 먹을 예정이에요 그럼 먼저 콜라부터 딸고 갈까요? 콜라 콜라 파리몬 파리몬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했어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콜라 진짜 맛있다 föepher 설타드 막건만 요거 Tank 불닭볶음면이 엄청 매콤한데 위에 콘치즈가 고소하니까 완전 환상적인 맛이야 잘 된 너무 넘쳤어요 그릇 앞에 여기 콘치즈 대박이야 연기봐 대우튀김 케찹에 기본 음 고소 미쳤어 왜 먹는지 알겠다 소스 소스 불닭소스 미쳤슈 미쳤슈 소스 와 진짜 맛있구나 나는 왜 그렇게 콘치즈랑 불닭볶음면 먹나 했어 난 따라먹질 않아야지 생각을 했어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매운맛과 고소함 깍두기 올려먹으면 맛있을것 같아 깍두기 고소함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이게 확실히 원래 근데 라면을 많이 비벼면 나중에 결국에는 조금 뭐랄까 너무 많이 꾸덕꾸덕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콘치즈가 마요네즈랑 섞여있어서 그런지 조금 덜 꾸덕꾸덕하고 촉촉하게 먹을수 있는것 같아 이렇게 잡아가지고 깍두기 깍두기랑도 너무 잘어울려 미쳤어 우리엄마 깍두기 왜이렇게 잘해 진짜 맛있구나 이거 아 뒤늦게 발견하고선 정말 맛있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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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콜라 조금만 먹겠다 왜냐하면 파인애플 샤베트가 있으니까 일단 뚜껑을 열어볼게요 어머 사장님 살얼음 살얼음 소영의 디저트타임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파인애플샤베트 매운거 먹으러가 파인애플 미쳤어 아 흥분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봐 확실히 불닭볶음면 먹고 먹는 파인애플 샤베트는 국물!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